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미라 영생 얻게 하시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미라 영생 얻게 하시미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아니요 처럼 알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미라 구원 받게 하려 하시미라 하나님이 구원 받게 하려 하시미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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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알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미라 구원 받게 하려 하시미라 구원 받게 하려 하시미라 구원 받게 하려 하시미라 아멘